가수 비가 쿠바와 미국에서 화보집과 DVD 영상집을 촬영했습니다. 비는 최근 유명 사진작가인 조선이슈와 함께 미국에서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건너가 일주일간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캐리비안 해변, 옛거리 등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 풍광을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데 성공한 비는 미국 LA로 건너가 사막에서 추가 촬영이 한창입니다. 비 소속 사회한 관계자는 쿠바는 전쟁과 혁명 속에서도 100년 전 지어진 도시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벤트가 풍성한 나라라며 여느 화보집과 DVD 영상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보집과 영상집의 발매일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발행할 예정이며 화보집과 영상집 DVD가 함께 담긴 패키지 상품이 될 예정입니다.